이 포괄적인 리뷰에서 우리는 인스터 360번 X2를 사용하여 몰입형 360도 비디오와 사진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순간을 포착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이 혁신적인 카메라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콘텐츠 제작자, 인생을 놀라울 만큼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맞춤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스터 360번 X2가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주요 특성, 고급 안정화, 영화 품질, 사용자 친화적인 앱, 내구성, 다용성 및 전반적인 가치를 살펴보는 과정에 참여하세요. 360도 콘텐츠 제작 몰입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요 기능 인스터 360번 X2 카메라에는 콘텐츠 제작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영상을 위한 고급 안정화 이 카메라의 뛰어난 특징은 고급 안정화 기술입니다. 액션 장면을 캡처하든 느린 장면을 캡처하든 인스터 360번 X2는 영상이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전문가 수준의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모든 프레임에서 영화 같은 품질 고해상도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춘 인스터 360번 X2는 영화 품질이 사진과 비디오를 캡처합니다. 복잡한 디테일과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포착하는 능력은 콘텐츠의 깊이와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원활한 편집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앱 컴페니언 앱은 영상을 쉽게 편집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직관적인 편집 도구를 제공합니다. 몇 번의 템만으로 인상적인 효과를 만들고 음악을 추가하고 콘텐츠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위한 견고한 구조 야외 모험의 요구사항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인스터 360번 X2는 내구성과 방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육지에서든 수중에서든 모든 여행에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한 다양성 인스터 360번 X2의 다용성은 360도 캡처, 광각 촬영, 안정적인 파노라마를 위한 수평 조정 등 다양한 촬영 모드로 확장됩니다. 몰입형 콘텐츠 제작의 가치 인스터 360번 X2에 투자하는 것은 몰입형 콘텐츠를 포착하려는 제작자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급 안정화, 영화 품질, 사용자 친화적인 앱, 내구성 및 전반적인 가치가 결합되어 콘텐츠 제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카메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인스터 360번 X2는 몰입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판도를 바꾸는 카메라입니다. 고급 기능, 영화 수준의 품질, 사용자 친화적인 편집 기능을 갖춘 이 카메라는 숨막히는 순간을 360도로 캡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평범한 장면을 매혹적인 경험으로 바꿔주는 다재다능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스터 360번 X2에 투자하여 콘텐츠 제작 수준을 높이십시오. 이 카메라를 크리에이티브 툴킷에 통합하여 몰입형 콘텐츠 제작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이를 통해 모든 각도에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크리에이티브 툴킷에 통합하여 몰입형 콘텐츠 제작의 세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